어 문 생겼다 어? 뭐지 이 미니어처들은? 루시 요 피코 피코 다 이게 피코 그 나무 인형이구나 이게 뭐야 다 인형들이야 이거? 어? 그러네 어? 나 왔어 오 와 와 와 오 오 으앗 으악 으흐 으잉 어잉? 거기 가서 왜 쫓겨났어? 이거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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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킹 턱 널 왜 쫓아낸거야 루시 루시! 왜 그랬어 나한테 잠겼어 갑자기? 또 왜인지 불이 켜지지 않아 또 또 루시 어 뭐야 다크니스 헌츠 유 어둠은 계속해서 널 쫓아다닐 거야 왜 그러지 네 또다크리아 여기 하늑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진행되니까 할만하다 그죠?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죠? 살짝콩 왜 오게 brick кр αυτό? 어렸어 berg 어렸어 berg 뭐 보겠습니다 omg anchor 들어가자 마네킹 턱 여기가 아닌가? 야 이렇게 다 깜깜으면 어떡하냐 이거라도 켜 이거라도 켜 공포게임은 겁나서 잘 안보는데 섭림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게 라이터가 얼마 안나온다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이거라도 켜 킨거야? 안켜져 왜 이거 하나도 안보여요 한개도 안보여 지금 여기서 잠깐만 마네킹 마네킹 있던 데가 어디로 갔더라 이거 일단 버리고 아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라고? 마네킹 턱 있는데 마네킹 있는 데로 가야돼 지금 여기도 아직 아니겠지? 여기도 아직 아니겠지? 마네킹 오야 내 카메라가 깜짝이야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찾아불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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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여기다 자잣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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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요것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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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날 쫓겨나고 떨어지고 그러냐 응 여기가 밝은 것을 보니? 이쪽으로 날 유도하는 거겠지? 야 왜 이제 왜 열려 하하하하 방금 뭐였어 허허 어? 방금 뭐였어 내가 어디서 왔냐 근데 어? 어잉? 나 아까 여기로 내려간거 아니였어요? 응? 응? 너 아까 내려갔었는데 응? 뭐지? 터지 내려가봐 터지 내려가봐 어 오 오오오오오오오 여기서 끌려가면 저 방으로 감금되는거야? 감금의 방이야? 아까 거기가 안 열리네요 불도 안 켜지고 이렇게 가야돼? 와..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진짜.. 네, PT류 여러분 지금 검은화면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제일 무서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표정으로 보고 화면을 보고 계셨던 여러분의 얼굴이 짠 하고 나타났을 거예요 세상 제일 무섭죠? 이건 또 왜 안 열리냐? 저기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 아까.. 어? 아니지? 어.. 안에서 잠겨있던 거기죠? 여기 아까 내가 잠.. 갇혔었던 방이고 라이터는 안 켜지고 라이터는 안 켜지고 잘했네! 잘했네! 오! 여기 뭐 있다! 찍으래! 찍으래! 귀신이 나타나면 찍으세요! 카메라는 무한 리필입니다 라이터 안 켜지는 건 좀 에반데 오! 이 손 뭐야! 이 손! 오! 뭐 왜? 어디있나? 어디서 그러고 있냐?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야?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야? 뭐 라디오에서 괴물소리 듣고 있냐? 여기로 오는 게 맞나? 아까 그 선 거기를 먼저 갔어야 되나? 왜에.. 뭘 떨어뜨려 또.. 아.. 아까.. 검은새.. 세 줄로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었단 말이야? 저쪽 방으로? 거기 먼저 갔어야 되나 싶은데? 우와아.. 갇혔다! 되돌릴 수 없으셈요 어? 떨어졌어 오잉 오잉? 뭐지? 오잉? 헐? 오잉? 흐흫 으어? 뭐야? 왜 나야? 어? 트리가트.. 트리가트.. 제주.. 제주.. 트리가트.. 어머! 진짜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어떻게 찍어야 돼 얘를? 어떻게 찍어야 돼 얘를? 이게 아니야? 이거 찍는게 아닌가? 오잉? 오잉? 생각하는 방 생각해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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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토리가 아니었어? 어? 뭐야.. 생각.. 생각에 방.. 앉는거 아니었어? 어? 어? 아 배고파 바닥을 잘 찍어야겠구만 아까 내가 여기로 떨어졌죠 아 함정이가 있었어 여기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쪽을 열어 찍어야 되나 포기에 이거 언제 다 열어봐 열어보는게 맞나 그것조차 모르겠네요 다 열어보는게 맞나봐 언제 다 열어보냐 녹가다를 하냐 으윽 오 예림이 좋아 예림이 뭐야 어떡하라고 이거 찍는거 아냐? 쟤 뭔데 저건 그냥 놀래킬라고 한거야? 어 저기 촛불이 켜졌네 이런애들이 몇개 있구나 수고하세요 야 찍었잖아 찍었는데 아까 지금 조금 지렸다 와 화장실 오줌 안싸고 왔으면 나 진짜 지렸뻔했다 오줌 싸고 오길 잘했네 안그랬으면 지렸네 역시 역시 음 하늘이 하늘이 점지해진 오줌이었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까 그 그거 띵 할 때 그때 찍으니까 찍혔단 말이에요 아 저게 저게 불이 켜졌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이쪽이었는데 맞나 이거였나 예림이 아닌다 아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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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닫아져 안 닫아져 밤만 열었으면 못 나오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예림이 어딨는거야 아 아 문은 드럽게 많아요 아 어 켜졌는데 저거? 그냥 가면 되나? 켜지 켜지면 들어가도 되나보지? 들어가볼게요 왜 켜졌지? 아 아 베베님 아 베베님 조용히 보고 계셨구나 아 베베님 조용히 보고 계셨구나 읏 으하다 어이씨 웃어라 막혔네 호놈 막혔어 뭘 해야 돼 여기서 이 깜깜한 데서 보이 뭘 보여야 뭘 하든가 말든가 뭘 뭘 뭐가 안보이니까 못하겠어 이게 다야? 뭐 할 수가 없나? 네 고승범님 들어가세요 여기도 막힌거야? 아니면 어? 왜 못짓다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바꿔서 어?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죽는다고 또 갑자기 야 비디오 테이프 찾았어 찾았어 이제 찾았어 기다려봐 비디오 테이프 찾았어 아 근데 왜 갑자기 저기서 저.. 저런.. 어? 그쪽을 쳐다봐줘야되나? 섬님 목소리 떨리는 연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시는거군요 뭐 느낌 아니까 흐흐흐흐 아 이거 또 해야돼 하.. 저장할걸 아니 근데 저장하는 것도 애매하지 차라리 여기를 그냥 하는게 낫지 이게 아 조금 지겨워질라 그러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예림이 흐흑 야 바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찐이.. 있고 아아아아 아 찐이 있고 그냥 마네킹이 있고 그런건가? 아 이렇게 계속 이러면 이제 좀 지겹고 그러지 빨간 비디오인지 확인하라고? 확인 안해봐도 저거는 분명 어? 이거 왜 열려있.. 여기는 왜 열려있냐? 아무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비디오였던거 같애 반만 열기 여긴 약간 랜덤성이 있는거 같은데? 그죠? 랜덤으로 문을 몇개 열면 여기 촛불이 켜지는거 같애요 느낌상 오오오오 오오 찾았어 찾았어 예림이 예림이 야 나 예림이 찾았는데 문 열어주라 불 켜주라 어? 아직 안켜주네? 문 몇개 더 열어도 했나봐 저건 예림이랑 상관없나봐 불 켜졌냐? 불 좀 켜주세요 제발 아직도 안켜줬어 그러니까 도전과제 같애 익숙사람 강연 예림이 넌 예림이가 예림이가 아니라 아 그 마네킹을 찾아야되나? 어 얘얘얘얘 아 그러네 진퉁이 아니라 짭을 찾아야 여기 불이 켜지네 오케이 예림이는 도전가 되고 그렇구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로 와서 저기로 저기로 가야되는데 저기로 어떻게 가지? 여기 여기 어떻게 가냐? 됐다 어? 아닌가? 못가는데? 저 비디오를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하지? 비디오를 여기 흐어어 아닌가? 그림자 계속 찍고 있는데 어? 여기 뭐 있다 눈있다 오와아 야아 이래 야아 야아 그랬구만 굳이 굳이 여기 보는 이유는 뭐야 굳이 음? 음? 오잉? 이게 뭐지요? 이걸 왜 뽑은거지요? 뭐지? 뭐 어디 쓰는게 아닌데? 이게 다야? 여기서 할 일은 끝난겨? 끝났나봐 뭘 뺐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눈에 철심이 박혀갖고 눈이 아팠구만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 했던거구만 흠 그런겨 아니아니 잠깐만 여기 또 길이 있을지도 몰라 가 아니라 없네요 이제 저 녀석이 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나 저 갖고싶은데 이 비..이거..이거..비디오 팁 그냥 이게 단가봐 여기는 못 가나봐 이제 은혜를 갚을 것이오 아 여긴 안보여가지고 이거 계속 이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마 아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거 이게 뭐? 여기 아까 잠겼던 데구나 아 야 저 의자 하나 땜에 못 감겨? 어글을? 아 지금 그릇다 나는 음 난 뭐 좀 그릇다 그럼 이제 어딜 가야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갈 수 있나? 하아... 어? 저기 뭐 지나갔어 하아... 이제 갈 수 있어 아까 여기... 아아 아까아 여기 뭐가 이렇게 있었어 그게 그... 그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눈에서 철심 뺐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였나? 물어봤다 저장이야 어? 지금은 또 저장이 안... 예라 이것들아 이거 또 어딨어? 으엥? 나 지금 기어다녔냐? 지금껏? 왜 이렇게 시야가 났나 했다 하아... 하아... 진짜 이 집은... 여긴 막혔구요 여긴 잠겼구요 녹슨 열쇠가 필요하네 그럼 여기로 밖에 못 가네 그니까 포버풀리나 있어 또 이... 와...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오... 저장암해봐... 녹슨 열쇠 으악! 야! 찍었어 찍었어 저리 가 우와 안 찍었으면 나 죽을 뻔 어 제가 못해서 그렇지 잘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아 알았어 여기다 쓰는거지 롱 어 뭐야 걸린다고 이렇게 그래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롱 음 흠 오 이제 으악! 오 오 이제 밝어 이럴라그런데 지금 이런식으로 하실 안 열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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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태가 변태가 여기 서있어요? 바로 가면 안 되겠지 사진을 몇방울 찍는거야 하하하하 하하 징그럽다 진짜 하아 여기는 일단 막혔고 여기는 일단 무섭고 불 켜진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남는건 추억이지 그치? 남는건 추억뿐이요 야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다고 했어 분명히 어? 막혔어 야! 오엄마 가져와 하하하 오엄마 가져와 방금 뭐가 있었던거 같은건 기분 탓이겠지? 그렇지 으헤헤헤헤헤헤 본사진이야 근데 이것도 이건 너무 눈에 피로도를 너무 주는 게임인거 같애 진짜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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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레기 더미들은 그 다음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자 여기 여기 안돼?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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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엉 이 soul 이옹 어? 안열린겨? 어허 오오오 이이이! 이이이! 이이이이 올라가 이이이 응? 안열리는겨? 아니 또 땡겨야디요? 어? 여기 고긴데? 여기잖아 여기 다시 왔네 오 이제 불이 켜진다 오 이제 불이 켜진다 오 이제 불이 켜진다 와 이제 불이 켜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되는 곳이지?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나? 볼 수 있나?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아아 오 오 아까 그 손톱자국 손톱자국 뭐지? 뭐가 없어 근데 여기는 뭐 야 약 먹어 약 먹어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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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치 오엄마 오엄마 여기 없냐? 여기다 이걸 놔야겠다 됐어 됐어 오엄마 오엄마 같은거 옳습니까? 아이 깜짝 없나 본디 없나 본디 아까 그 막힌 벽을 오엄마 부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벼 이제 또 우리에게 기나긴 흠 헤매미 왔어 헤매미 왔어 징그라 아주 징그럽다구 챕터5는 언제 끝나는겨 허허허허 이게 아직 지금 챕터1이요 빈디 이런덴 뭐 없나 저 마네킹을 다 완성해야되나? 야야야야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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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빠아아아아알개 챕터1이 끝났단말이 없었으니까 아직 챕터1이지 빈디 아아이 초가 없지 초는 없구요 불은 못키구요 뭐이서 없구요 뭔가 좀 한방에 쭉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뭐가 되다 말다 되다 말다 어 이이이이이 아까 여기 테이프 여기 없는겨 왜 테이프가 없지 이 테이프를 어디서 찾아야되지 아 비디오 테이프를 그 그러니까 헤매에다가 아 뭐야 이런건 왜 자꾸 들게 하는거지 씨잘데기 없이 씨잘데기 없이 아니 아까 거기서 갈 수가 없었는데 테이프 그거 이거 나 거기 해주세여 어 여기도 손톱자국이 그리고 이게 아이템이 되게 막 어? 뭐야 라이터가 얼마 안남았다고 되게 뜬금없이 나와 아 뭐야 이런거 왜 이게 아 진짜 그건 뭐지 도대체 내 핫초코는? 정체가 뭐지? 그 핫초코는 정체가 뭐였을까? 그냥 그게 그냥 끝이야? 그 핫초코는? 어서오세요 책상 밑에? 가볼까요? 밑에? 없는댕 뭐 없는댕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와 제발 챕터 일만 챕터 일만이라도 하자 오늘 제발 나는 원래 오늘 계획이 챕터 한 두세개 가고 내일 두개 정도 할라 했지? 그래서 맞나? 이거 챕터가 다섯개 맞아요? 네개인가 다섯개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넷개 네개면 두개 두개씩 하고 다섯개면 세개 두개씩 하고 이럴라 했지? 근디 고것은 뭐야 이거 집을 지금 몇 바퀴를 도냐 같은 장소만 어? 올라가는건가? 어?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흐흐흐흐 아 좀 확 열어라 열라면 좀 흐흐흐흐 뭐가 있을까 뭐를 놓쳤을까 요 뭔가 어? 예림이 하하 예림이 예림이 잘가 행복하길 바래 예림이 잘 작동 안하는데 뭘 잘 작동하는거 같대? 그니까 아 나 이런거 너무 싫어하잖아 흐흐흠 그냥 재밌는 스토리게임이나 들고 올걸 했.. 그랬어 나 드립칠 수 있는걸로다가 정식 출시됐다는 말에 기대를 가지고 맞건만 맞건만 이거 물론 이제 일단 제일 큰건 내가 못하는.. 어? 내가 못하는게 제일 크지만 흐흐흫 게임도 너무 거세기 하다아 흐흐흫 근데 이거를 나는 중요한게 어찌됐건 간에 시작한거를 끝을 맺어야됐나 어? 아니면 포기를 해야됐나 어? 빤스런을 해야되나 어? 어? 잠겼어 갑자기 잠겼어 뭐할라나봐 뭐할라나봐 뭐해줘아 흐흐흐흐흫 뭐해줘 아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해줘 이건가 이거 재끼면 뭐가 나올라 제발 뭐라도 해줘 아니 그냥 막 쑥쑥 진행되면 할만한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빅옷을 매기니 어쩌라구 잠겼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물이 차오른다 가자 물이 차오른다 가자 음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게 되게 뜬금없이 진행되는거 있죠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시야 확보도 제대로 제대로 안해주고 안내도 없고 되게 애매하게 상상도 못한 곳에서 뭐가 진행되고 언제까지 기다려 이건 또 그리고 이걸 여기다 타나? 이거를 공포게임보다 졸았어? 아니요 시야라도 확보해주던가 뭐냐고 뭐냐고 오우하 답답해 라이터 바꿔 라이터 없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꼬암 뭘 해야되나? 여기서? 자 이걸 한번 넣어보자 잠깐만 넣어보고 드라이를 여기다 꼽아서 저기다가 돌리나? 어? 어? 뭐 불 켜졌네 갑자기 또 불이 켜져? 갑자기 또 불이 켜져? 불이 켜져? 물 꺼졌다 됐다 됐다 와 이거 물 다 찰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어야 된다고? 그리고 얘는 왜 여기를 갑자기 들어가는데? 헉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쨌든 루시가 피코를 죽인 건 확실하고 전문가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루시가 피코를 죽인 건 확실하고 너는 선택이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떤 미친놈이 어린아이한테 주사의 약물을 처방해 아까 주사 맞은 그림이 있었잖아 루시한테도 알약을 주면 안 되냐고 자기 팔에 주사바늘을 찔러넣는 품으로 어떻게 아이가 믿을 수 있겠어 아무 의사도 필요 없어 의사한테 다녀온 뒤로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상상 속에 친구니 뭐니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 이제 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의사한테 가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 기억 안 나? 그치 주사가 무섭긴 하지 그치 주사가 무섭긴 하지 루시! 서퍼도 준비되어! 이렇게 오래 걸을 필요가 있었을까? 루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또 검은 화면에 우리 석구님들의 무표정한 얼굴만 떠오르고 오우 까망쓰 오우 까망쓰 음 음 음 콩 콩 콩 홍방매는 안악내예아 저음불관데? 아나항내야 앞에 적삼이 흠뻑 쳤 누나 아이고 좋다 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에 몸을 담그면 피부가 고와져요 시눔소리 오우야 왜 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숨막히냐고 와 지금 소름 쫙 돋았어 여러분 아직도 챕터 1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뜨지 않았어요 어 뭐야 뭐 난다 안에서 뭐하고 있는거니 루시 문 열어줘 괜찮은거니 지금 당장 문 열어 루시 루시 문 열어줘 루시 문 열어줘 뭐지 뭐지 루시 문 열어줘 루시 문 열어줘 루시 문 열어줘 그 문을 열어줘 오오오오 빛빛이네 오히려 루시 문 열어줘 그 문을 열어줘 정식초씨 전회가 더 지렸던거 같은 느낌 루시 문 열어줘 루시 문 열어줘 헉 뭐야 이건 암 submitted 한편 루시 문 열어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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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라이터하고 카메라를 총들듯이 들었어 방금 이건 뭐지? 아 더는 쓸모가 없는 거구나 어? 잠겼어 아직도? 아 이제 챕터가 하나 끝난 거야? 틀리가 아니라 아래 턱을 뜯은 거예요 한 챕터를 마쳐도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집안을 한 번 더 탐험해 미쳤냐? 한 챕터를 마쳐도 게임은 끝나지 않아 집안을 한 번 더 탐험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열쇠를 찾아야만 해 진행 정도를 알고 싶다면 프로그레스 룸에 가야 해 아니면 바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도 있어 미쳤냐고 어 비디오 있다 비디오 어? 아 프라이드 그치 프라이드가 필요하지 자신감 있게 흐흐흐헤헤 뭔가 흐흐흐 내가 세상 제일 세다는 뭔가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과 어 그런 게 있어야지 음 음... 갑자기 보고 싶은데, 이 비디오를?